네. 우삭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국거래소 직원도 챙겨보는 영원인 경력 저 우삭진입니다. 그렇대요? 네. 어저께 회의 갔다 왔는데 잘 보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뭔가 보람차십니까? 뭔가 좀 연예인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연예인? 연예인 뼈가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 진짜. 아무튼 가장 내실 있는 사람은 선수끼리 알아보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적 참견 시점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코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약간 정치적 함의 이런 거는 조금 더 못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연결해 줘서. 그러니까. 조금 들을만하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참고서가 되는 방송. 우리는 참견을 하는 거니까. 참견질. 대단히 아는 건 아니고 참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자뻑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DSR. 이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단계 조치를 두 달 미루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런데 정부가 사실 왜 이랬을까. 이게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DS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채의 규모를 가게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조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대비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원금하고 이자 갚잖아요. 그래서 그것 합친 소득 대비 비율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40% 규제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벌면 대충 40%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이게 40%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DSR 규제입니다. 옛날에 이제 DTI라고 그랬고 이거를 다 합쳐서 DSR로 넘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뭘 도입을 하려고 하냐면 스트레스 DSR라는 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웬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그렇죠. 원래. 네.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원래 건축 용어가 있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압박이 왔을 때 이제 가게도 버튼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이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 주담대 이거를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갑자기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DSR 계산할 때 그냥 지금 금리를 하지 말고 거기다 가산해서 금리를 조금 더해가지고 조금 견딜 수 있는지를 좀 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고 이게 이제 일반 자기가 빌리는 금리에다가 1.5% 가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너무 세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금리.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의 상담본이 변동금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입장에서도 너무 위험한 가게에 너무 돈을 많이 빌려주지 마라. 그래서 이 위험을 조금 사전에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인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면 충격이 크죠. 충격이 크니까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2월 정도부터는 뭘 시작했냐면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 먼저 하겠다. 가산금리에. 그리고 원래 다음 달 7월부터는 이제 50% 가산금리에 50%만 적용하겠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100% 적용하겠다. 그래서 1.5% 완전 가산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산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스케줄대로 7월 달에 이제. 그렇지. 그렇죠. 이 가산금리를 조금 더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이 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뭐를 하려고 했냐면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데 2단계가 원래 7월 달 다음 달에 원래 시행이었는데 지금. 9월로. 금융에서 9월로 두 달 늦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치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하나는 가산금리를 이제 50% 그 전에 25%에서 50%를 늘린다와 그다음에 범위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도 늘리겠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확대해서 시행이 되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적대는 3%에서 말하면 9%까지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금융 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시행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7월 달이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 내일 모른다. 7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가 불만을 안 된다 그런 적도 없는데. 뭐 혹시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며칠 만에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발표했으니까 한 5일 전 5일이나 6일 정도로 보면은 그 정도를 앞두고서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로 했던 정책을 두 달을 연기를 했다. 이게 그러면은 왜 그런 거냐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해석들이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어떠냐면은 표면상으로는 이게 자영업자들이 요즘 힘들지 않냐. 연철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돈을 좀 빌려야 될 때 같은데 이거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은 얼마만이라도 돈을 빌리기 좀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이제 자기 집 담보로 운영자금 빌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2단계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신용대출하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 주담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압박이 올 거니까 이거를 좀 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큰 이유로 든 게 이제 부동산 pf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좀 연착률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표면상 얘기를 이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설명이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시선제출은 우리 삐딱선 정신 아닙니까. 의명 그대로 보지 마라.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부동산 pf 연착률을 위해서 두 달을 늦추겠다는 건데 두 달 늦춘다고 그게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복선이 깔려 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이게 그런데 교수님의 지금 해석은 한국은행 압박용 아니야. 이런 해석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뭐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내고 싶은 거 아니냐.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줘서 대출이 느나. 지금 대출을 옥제할 것을 조금 연장해서 대출이 느나. 어차피 금리 인하 효과는 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금리 인하에서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지금 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이런 스탠스를 바꾼 거는 상황 변화가 조금 생겼다. 어떤 변화. 상황 변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관계없이 보지만 한 몇 주 전에 gdp가 기준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원래 gdp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지표고 그거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몇 주 전에 한국은행에서 gdp를 기준을 업데이트를 해 줬어요. 기준이 업데이트되니까 소득이 우리가 늘어났습니다. 어제까지는. 말 그대로 그거 숫자 노름이라고 해야 되나. 숫자 노름. 저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는 건 아닌데. 는 건 아닌데. 지표상으로 늘었다. 지표상으로 늘었다. 어저께까지는 가난했는데 오늘 부자가 됐다. 이런 거니까 실질적인 큰 의미는 없는데 보도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 소득으로 앞질렀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바꿨던 gdp가 늘어났고 그리고 확률까지 고려하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한 한 달 전쯤에 엄청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의 여파로 우리가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가계가 빌린 돈을 분자로 놔두고 분모에다가 소득 지표인 gdp를 놔둬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선진국은 보통 60에서 80% 그 사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 넘어간다고 해서 난리 쳤거든요. 아주 애고가 됐다. 그러면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게 gdp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늘어나니까 가계 부채 비율이 원래 100일 넘어갔었는데. 작년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100점 3이다 4다 이랬는데 이게 93%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100.4에서 이게 93.5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계 부채율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고추장 주물럭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원래 100% 넘어간다고 해서 가계 부채를 옥죄했었는데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가계 부채를 조정하는 정책들을 쭉 해왔는데 여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갑자기 몸무게가 작게 나오면 오늘은 먹어도 되나? 비유 찾았어요. 아주 비유 좋았어요. 약간 우리 도덕적 회의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여하튼 약간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옥죄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가계 부채 옥죄는 거를 조금 지금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조금 이거를 옥죄지 말고 좀 늦춰보자.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KDI가 되게 약간 최근 경제 동향이나 전망 발표한 거 보면 거기에 정책적인 함유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조기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GDP가 1,4분기 GDP가 1.3%가 나왔었거든요. 그건 보통 우리 평균적인 거는 분기당 보통 0.5에서 0.6 증가하는 건데 1.3%는 거의 두 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뭔가 딴 세상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표상 그렇습니다. 지표상.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믿어야지. 믿어야지.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민심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힘든데. 내지가 하면 그대로인데 무슨 소득이 두 배우도. 그래서 이제 KDI 보고서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내수가 어려운 거는 작년, 재작년에 금리를 너무 올려놔서 그 여파 때문에 힘든 거다. 그렇게 논리를 피면서 올해 내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 완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KDI가 화폐금통화정책 이런 것도 제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총리실사나 정부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수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답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고 두 번째는 야당이 지금 대정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면 뭔가 좀 야권에 동주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 돌아와서 사실은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 거니까 뭐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KDI도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성태훈 실장이 TV에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어요. 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 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DSR 지금 7월 달에 이걸 2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조금 뒤로 한번 밀어보자 일단. 그러면 사실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게 매수 활성화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내려줘야지. 그러니까. 금통위원회에서 내려줘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좀 미치기는 좀 어렵고 우리 힘이. 그렇죠. 이래라 차라라 해도 안 되고. 물론 힘은 돌아 돌아 가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아 돌아서 가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도 눈치껏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도 깔려 있다. 그런 압박을 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보통 한 4조 정도. 월에 한 4조 정도 느는 건데 지금 5조 원대로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지금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황이 어떤가. 일단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서울 중심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 집 매수하려고 찜해놨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이 집을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결과가.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란색 막대는 주택 거래량이에요. 전국의 거래량이고. 증가 추산에. 저게 이제 보통 한 4만 채 정도 거래가 되는 건데 지금 5만 5.8만. 이제 4월 달에 5.8만이고 아직 5월 달에 아직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못 그렸는데. 여하튼 6만 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바꿈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시장이 지금 저게 어느 방향인지는 뭐. 딱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는 거다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고. 저 이제 저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는 저게 주단태 금리입니다. 금리는 하향 추세 거래량은.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 기준 금리는 지금 고정을 시켜놨는데. 3.5로 저희가 고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서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택 거래세가 이제 어쨌든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나쁘게 보면 집값 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뭔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을 두 달 연기를 하면 또 자극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지금 경기가 우리가 사실은 일사분기 지표는 잘 나왔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분위기 이어가고 싶다. 이 경기 활성화되는 분위기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꺼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래서 또 부동산이 폭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그동안 가계대출이 문제가,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고 한국경제 고집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정책을 해왔는데. 큰 무슨 얘기 없이 갑자기 5일 만에 시행 5일 만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일단 미국이 이제 연말에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따라 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이 형성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기대에 따라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환경쟁이 좀 이제 우리 은행으로 와서 빌리세요. 갈아타라고. 갈아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딤돌이나 법팀 뭐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DSR 스트레스 DSR이 이제 7월 달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못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렸어요. 미리? 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저 거래량에 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쳐져가지고 6월 달은 지금 한 달 풀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한 20일 정도만 해도 벌써 4조 이상 빌렸다 지금 가게가.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6월이 맞춰지고 나면은 그러면 6조 가까이 가게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냐. 아까 저 그러니까 그래프로는 4월까지 나온 거잖아요. 4월까지 거래량이 나와 있는 거고 금리는 5월 나와 있고요. 그럼 5월 6월 같은 거래량이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를 조금 올라가 그러면 조금 더 누를 거냐. 아니면은 좋은 분위기가 왔어. 파다가 왔다. 타이드 이즈업이라고 이렇게 파도가 오면은 파도타러 가자 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노자짜 이거죠. 그렇죠. 물 들어오니까. 이거 파도가 왔는데 꺼뜨리면 안 된다. 이런 약간 분위기들이 있어서 집값 띄우기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에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조금 어려운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약간 더 독립적으로 우리가 돼 있긴 하지만 완전히 또 독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한국은행 우리 임직원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공무원보다 더 빨리 누울 준비가 또 돼 있고 그렇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런가요? 아니 원래 거기 아주 기가 센 조직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약간 더 취약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냥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면 주택 공급도 별로 안 되고 신규 착공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PF가 엎어지니까 공급도 안 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로 아파트 전세를 몰려가고 거기다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거 생기면서 빌라에 전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 뛰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도 들썩들썩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이렇게 몰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특히 수소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들썩들썩한다 지금. 그런데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건 뭐 정부가 알아서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도 정치권은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민생이 또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재정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민생에 관여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쓸래야 쓸 수도 없다.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팔에 비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알려진 거로는 민생특위 여당 민생특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민생특위에서 하는 간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종합계획 이른바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이제 설명해라. 그런데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로드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로드맵이 상황 범원에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금리 같은 경우. 네.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상황도 중요하고 대외 변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대신 그러면 지금 여당에 나선 거다 이렇게. 여당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국회도 열리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율하고 근원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2%대로 타겟을 하고 있어요. 2%대로 들어오면은 그럼 우리 정상 궤도에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물가가 지금 2%대로 조금 안정이 돼가. 2% 중에서도 2% 상단이긴 하지만은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말되면은 그럼 초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걸 설명하라는 거는 근데 그 설명을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설명하라가 아니라. 나한테 설명해봐. 그냥 하라라는 얘기.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죠. 내리는 이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인들도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기재위원으로 돼 있고 기재위원장으로 유력한 이제 성원석 의원. 원래 이제 예산시장 출신인데 그분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이렇게 얘기도 했고 황우 의원 이제 비대위원장도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금리 내리는 나라 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아들 딸들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준다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뭐 정부 대신 여당이 축대 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부도 뭐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여당도 뭔가 금리 압박을 지금 놓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제 싸울 때는 창 갖고 싸워야 되는 건데 여기서 창은 사실 재정인데 창은 버려두고 이제 방패 들고 싸우고 있는 건데 방패 들고 지금 방패 들고 싸우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압박감이 크겠네요.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끌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싸움이 되게 약간 버겨워요. 사실은 버겹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얘기는 하긴 했어요. 우리도 금리 내리고 싶은데 만약에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와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취약계층에도 안 좋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좋지가 않다. 생각보다 더 크게 좋아. 이게 우리 그 1970년대 말하고 80년대 초에 미국의 그 연준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끝난 줄 알고 금리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또 올리고 막 이랬다가 문제가 너무 장기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 환율이. 우리 촌촌인들도 원래 우리 1,100원 1,200원 이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지금 1,300원 1,400원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만 환율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일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환당국이 이제 국민연금이랑 이제 통화 달러 수합할 수 있는 그 수합도 서로 맺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렸을 때 환율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환율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같은 수입하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하고 한국은행하고 대회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지금 서로의 긴장감이 텐션이 지금 쭉 올라가는 데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거는 지금 이 싸움도 되게 약간 좀 버겨운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정치권의 압력이라고 하는 걸 또 암호시하고. 버겁다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자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자리도 또 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게 되면 정치권에 압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순응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너무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너무 많은 걸 압니다. 인구도 문제라고 그랬다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농수산품 유통구제도 문제라고 그러고 막 이런 보고서는 좋은데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지금 어디냐 지금. 그거 조금 집중해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아무튼 정부 여당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든 뭐든지 간에 내수 활성화를 지금 꾀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리나 효과를 좀 거두려고 하는 건데 한국은행 이전에 스트레스 DSR을 지금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압박수단으로 좀 넣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부동산 또 들썩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걱정되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